수성포레스트, 스위치앤 입주까지 500만원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구 최고 파격조건 변경으로 선착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파격분양조건은 첫번째 입주까지 500만원 두번째 분양가에서 할인적용 세번째 계약자 페이백 현금지급 네번째 입주 후 2년 판매 보장제 다섯번째 유상옵션 일부무상. 조건입니다. 이 단지는 지하 7층, 지상 15층, 17개동 전용면적 74제곱미터, 206제곱미터, 아파트 755가구로 구성됩니다. 이 중 테라스 복층형, 특허설계 등이 도입된 중대형 주택형이 130세대를 차지합니다. 단지는 남양 위주의 단지 배치와 사선형 동간 배치를 통해 동간 간섭을 최소화하였고 단지 내 곳곳에는 10개소에 달하는 프라이빗가드닝과 테마형 놀이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시내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등에 운동시설을 비롯해 도서관 경로당 키즈클럽 스위치 스테이션 등이 들어와서 외부의 출업시도 단지 내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주거환경도 쾌적합니다. 수성. 포레스트 스위치에는 대구의 중심부인 수성구에 위치해 있지만 수성모법이 산, 압산 등 산과물 푸른 숲에 전망을 품은 특급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차량을 통해 신천대로를 이용하면 수성구 중심부로 접근이 용이합니다. 생활권은. 수성구 중심에 두고 수성구에서 희소한 에코라이프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성포레스트 슬첸이 위치한 수성구 파동일대는 다수의 새 아파트가 조성 중에 있으며 기공급 단지와 사업추진 예정단지를 포함해 약 7천여 세대, 세대의 미니 신도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최근 대구의 각 4차순환도로가 완전 개통되어 대구시 및 광역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며 수성남부선 지상처리 추진 중에 있어 개통활료 시 교통환경 개선에 따른 높은 미래가치도 기대됩니다. 대구 최고의 계약 조건으로 선착순 분양 중이며 새롭게 변경된 파격적인 계약 조건 때문에 많은 고객분들의 관심으로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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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